이영남님의 제보 영상입니다. 부산 금어사에서 진행한 차박꽃 문화재 소식인데요. 차 맛을 보시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나무 군락지인 동네 금어사 골짜기 차박골. 이곳에 역사를 간직한 부산 차 문화의 발상지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차를 맛보며 시민들은 일상 속 휴식을 가져봅니다. 보기만 해도 너무 힐링되네요. 차박골에 실을 일품이 실고. 행복의 현대가 함께 하는 이렇게 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시한평 감상해볼까요? 문학과 차인들 그리고 망공고 하시는 분의 찻자리로서 그들 나는 것으로서 제가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보 덕분에 오늘도 풍성한 소식이었습니다. 이상 우리 동네 톡톡이었습니다.